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윤희입니다. 자, 특단호 모의고사 200% 활용법 피처링 실전풀이법 네, 자,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 아직은 좀 아니에요, 모의고사 시즌이. 그렇죠? 하반기가 일반적으로 이런 실모 시즌이잖아요. 근데 6평이 이제 한 달가량 남았기 때문에 좀 빠른 친구들은 5월달,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4월 말인데 5월 초부터 이제 모의고사들을 좀 슬슬 시작하는 상위권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좀 미리 캐스트를 좀 촬영해놓자 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뭐 특단호 모의고사가 제 모의고사인데 그 모의고사를 홍보하려고 하는 거냐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홍보를 하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지 않아요. 홍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홍보가 되는 거야. 알겠죠? 내가 뭐 특단호 모의고사 좋아! 뭐 이런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여튼 저는 뭐 특단호 모의고사 위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던가 어떻게 모의고사들을 활용할 것인가 실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부 학생들이 뭐 무작정 기본 개념도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1일 1무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럼 안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의고사가, 특단호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뭐 수업마다, 모든 수업마다 현장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개념할 때 빼놓고는 그 나머지 개념이 끝난 다음 이후부터는 모든 모의고사가 20문항 풀 버전으로 진행이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매 클래스마다 오답률을 전산 처리를 해서 수년간 집계해 왔습니다. 1년 동안 뭐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의고사 횟수는 한 80회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많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특단호 모의고사가 시즌1,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 그래서 6, 8, 8, 9, 31회가 제공이 되고 있고 업투모의고사가 16회분 그리고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지만 만점 챌린지 만첼모의고사도 올해부터는 실시가 되는데 그것도 16회분이 있는데 만첼모의고사는 뇌물항짜리 킬러 문제를 모아놓은 거예요. 업투모의고사는 16문제짜리 속도감을 좀 살리는 모의고사인데 여튼 많이 온라인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온라인에서는 그걸 다 집계를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틀리고 어떻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오답이 나오고 그 오답에서 선지선택, 선지선택 비율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온라인에서는 못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떤 시기에 풀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전달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알게 된 노하우들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튼 안더 모의고사에 대한 소개가 진행이 되지만 거기서는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가이드1, 가이드2, 가이드3, 가이드4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와중에 실전풀이법 일반적으로 구조적으로 30분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실수를 좀 줄이는 방법 실수가 좀 많거든요. 독해를 잘해야 되는데 독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수능 물리학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뭐 튼 안더 모의고사에 대한 소개를 좀 하면서 갈게요. 특보는 시즌1,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 6889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6회가 현재 나와서 바로 직전 얼마 전에 나왔어? 얼마 전에 나와서 시즌1이 이제 뭐 겨우 1회 해설 강의가 촬영되어 있는 시점인데요. 6월, 9월 대비라고 써 있는데 나오는 시기가 6평 전, 9평 전, 그리고 수능 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실제로는 모든 모의고사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즌1이 쉽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모의고사랑은 좀 틀려. 이름이 특난도 모의고사잖아. 기본 문학 모의고사는 업트모의고사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는 수능보다 약간 난이도가 높은 버전으로 시즌1부터 난이도가 한껏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죠? 파이널과 시즌1의 차이가 별로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즌1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할 정도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한 고르게 어려워도 고르게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게 특난도 모의고사의 특징이다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순차적으로 출간이 될 겁니다. 특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우리 연구소 선생님들이 제작을 한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합리적인 고난도, 즉 수능에서 출제될 수 없는 고난도 문제들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적 압박을, 현장감을 살리면서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모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 자체가 그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게 수능보다는 어려운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는 합리적인데 그런 문항수가 좀 많아. 준킬러 문제가 수능에서 한 세 문제, 킬러가 두 문제에서 한 다섯 문제가 준킬러, 킬러라고 한다면 특난도 모의고사는 한 여섯, 일곱 문제가 준킬러, 킬러인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의 현장감을 난이도로 구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좀 더 빡빡한 느낌. 실전으로 가서 수능장애의 현장감을 어떻게 살려요? 수능장애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압박감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을 난이도로 구현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한 문제 한 문제가 풀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시간적인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훈련을 하게 되면 수능에서 그런 현장감을 갖고 압박감을 느낀 상태에서도 유사한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평소에 우리가 특난도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난이도 자체는 하드 트레이닝을 목표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 1컷은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42에서 44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컷을 알려주는 것도,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이게 너희들이 수능 날, 11월 달에 봤다면 이 정도 등급 컷이다. 그래서 아마 등급이 좀 잘 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도록 하시고. 또한 그 합리적인 고난도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문제 출제할 때 연구원들이 모두 외치면서 문제를 시작하는데요.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한 문제 한 문제가 생각은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내용들은 최대한 적게. 그걸 슬로건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나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당연히 평가원의 출제의 침을 지킵니다. 알겠죠? 한 문제 한 문제는 평가원의 출제의 침에서 벗어나지 않게 출제를 하고 있고 당연히 교과서 안에, 교과서 수준 내에서 다루는 내용들만 가지고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시험지 포맷 같은 경우야 당연히 완벽하게 싱크를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시즌 유사 난이도로 제공이 될 거예요. 자, 가이드 1. 여기부터가 이제 모의고사 자체, 특모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 실모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이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모의고사에서 외치는 게 문제 제작할 때는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라는 모토로 슬로건으로 제작이 되지만 학생들에게는 시험에 임할 때는 실전처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엔제처럼 문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외쳐 시험에 임할 때는 실전처럼 시험 후에는 엔제처럼 철저하게 후속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전풀이법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15-15 실전풀이법이라고 해서 따로 가이드 영상을 따로 제작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추격해가지고 전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와봐. 우리가 이 수능이라는 것은 말이야 잠깐 정리를 하면 수능 물리학은 시간이 안 남아요. 맞죠? 기본적인 전제가 시간이 부족해요. 맞지? 남아도니? 시간이 부족해요. 3월 학평. 제 학생들 3월 학평 생각해봐. 시간이 남아도랐습니까? 아, 내가 막 정교권 물리실력이야. 그래도 시간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1등급 미만 1등급 미만 잡 이런 게 아니고 1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1등급도 엔트리까지는 딱 맞고요. 엔트리를 넘어서는 극상위권인 경우에는 시간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하죠. 알겠죠? 30분 동안 우리가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1등급은 지금 뭐 한 4%밖에 안 되잖아요. 96%의 학생들이 시간이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리학원이. 수능에서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작년 수준으로만 나와도 시간이 부족하다. 3월 학평 수준으로만 나와도 시간은 부족하다. 알겠죠? 그렇다면 그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0분을 구조화하셔야 됩니다. 구조화해야 되는데 그 구조화하는 걸 막 1분 단위로 구조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알려줘봤자 할 수도 없다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1분마다 시간을 쉽게 보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30분을 구조화하는데 크게 보면 초반 15분과 후반 15분을 나눠서 푸는 거예요. 이 정도 구조화는 할 수 있지 않니? 초반 28분과 후반 2분을 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 28분과 후반 2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초반 15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초반에 15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반 15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실력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이 뒷부분은 진짜 물리실력으로 밀고 나가는 거고 이 앞부분이 등급을 결정하는데 등급을 결정하게 돼. 어차피 실력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제대로 못하면 내 등급도 확보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내 등급이 어차피 나의 기본적인 등급이 2등급이다 그러면 2등급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반에 시간 15분을 잘못 보내면 2등급 확보도 안 된다는 얘기야. 1등급인 친구들은 1등급 확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뒷부분은 일반적으로 물리실력으로 밀고 나가는 거고 앞부분이 등급이 결정되는 앞부분 15분 있잖아. 이 부분이 시간 안배의 기술이 좀 필요해요. 기술로 밀고 나가는 거야. 어차피 기본 문제들 풀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초반 15분에 시간 안배를 하셔야 돼. 후반 15분에 시간 안배 의미가 없어. 초반 15분이 시간 안배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게 초반 15분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더라고요. 이 15분이 시간을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15분을 15분, 15분 나눈다는 건데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첫 번째 초반 15분에 초반 15분 여기 있죠? 초반 15분에 하나의 원칙을 지켜야 돼.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써놨는데 이걸 원칙으로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원칙 이 원칙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이 원칙 준수가 안되면 시간 안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요. 바로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이게 기본이에요. 한 번 딱 읽을 때 풀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전자기파 문제 같은 거 파동의 간섭 문제 같은 거 전자현미경 문제 같은 거 그쵸? 자성체 문제 같은 거 엄청 많죠? 그런 것들이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에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1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1페이지도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60%, 70% 나오는 것들도 있어. 대부분 90%가 나와야 되는데 60%쯤 나왔다. 그럼 엄청 틀린 거예요. 한 번 읽고 풀리는 문제들 1페이지든 2페이지든 3페이지든 일반적으로 1에서 3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풀리는 문제들만 풀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좀 해이에요. 준수해달라는 말이 뭔지 알아? 원칙이라는 말이 뭔지 알잖아.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왜 이거 원칙을 준수를 안 합니까? 아니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만 풀라고. 너희들도 아마 초반 15분에는 괜히 어려운 20번 문제를 초반 15분에 풀고 있진 않잖아요. 19번 문제 풀고 있나요? 있을 수는, 풀 수는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10번 초반 때 있잖아요. 10번, 11번, 12번 또는 9번, 8번에 나오긴 경우도 있는데 8번부터 15번 사이에 거기에 거의 19, 20번 수준의 문제가 하나 껴있어. 중간 보스. 이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초반 15분에 이 중간 보스 문제들이 있어. 중간 보스 문제를 써줘야지 중요하니까. 풀지 않는다고. 제발 좀 중간 보스 문제가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그 오답률을 한 번 봐봐. 3월 학평 같은 거 메가스터디에 오면 그 오답률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역대 모든 모의고사에 오답률 순위를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쯤은 좀 들어가 봐. 그랬을 때 10번 때 초반이 자꾸 가장 많이 틀린 3문제 안에 4문제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개들을 여러분들이 초반 15분에 자꾸 잡고 있는단 말이야.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럴 때 한 번 읽고 풀리는 문제만 푼다라는 원칙만 고수해 주면요. 넘어갈 수 있어. 초반 15분 동안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쫙 풀어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 중간 보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 풀려 얘가. 그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문제를 다시 읽어. 다시 읽지 말라고요. 다시 읽으려고 하면 넘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겨우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더라고. 대충 초반 15분에는 너희들이 잘 풀리는 문제 풀어. 라고 하면 잡고 있어요. 뭔가를 절대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두 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꼭 준수를 해달라고. 그럼 막 넘길 수 있어. 그걸 문제를 읽는데 다시 문제를 읽어야 되는 문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그래 실력이 안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3등급이야. 3등급이면 앞에 1, 2, 3페이지에서도 한 번 읽고 안 풀리는 문제들이 도처에 막 깔려 있어. 알았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을 패스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 3등급 수준, 4등급 수준 학생들은. 1, 2등급은 그래도 조금만 패스하면 되는데 알겠죠? 예. 초반 15분에. 그리고 하나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자면 읽기도 전에 안 푸는 문제가 있어. 읽기도 전에 안 푸는 문제. 예. 일단 초반 15분에는 일단 패스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뭐 19, 20번이겠죠. 19, 20번이 확률적으로 대부분 준킬러 이상으로 나오니까 일단 패스. 근데 일단 패스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여덟 줄을 초과하는 문제이잖아. 앞부분에 여덟 줄을 초과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얼핏 딱 봤을 때 그림이 옆에 있지 않아요. 옆에 있으면 열 줄 정도 넘어가면 그러니까 빽빽하게 그 발문이 구성되어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덟 줄을 초과하는 문제는 일단 패스해. 이게 일반적으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량 됩니다. 많으면 여섯 문제까지도 가요. 알겠죠? 요즘에 문항 길이가 정말 길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독해를 잘해야 돼. 4에서 5, 6문. 그러니까 네 문제에서 여섯 문제까지 있단 말이야. 4페이지가 대부분 그래요. 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여덟 줄을 다 초과하죠. 20번 같은 경우는 막 열 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초반에 이건 읽지도 마. 알았어? 그런 게 중간 보스로 박혀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간 보스는 대부분 문제 길이가 길 거야. 짧은 데 어려운 것도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중간 보스가 여덟 줄을 초과한단 말이야. 걔들은 읽지 않고 넘어가기를 추천합니다. 초반 15번에. 이것만 좀 지켜주면 안 돼?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읽어야 되는 문제하고 읽다가 다시 읽어. 그 문제는 다시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 옆에다 큰 괄호 치고 이렇게 14번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패스할 때 이렇게 팡! 이렇게 패스를 해. 나중에 어떤 문제들을 못 풀었는지 확인을 빨리 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나중에 후반 15번에 풀게 되면 이렇게 체크해서 풀었다. 이런 표현을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좀 지켜주면 안 돼? 할 수 있죠? 모의고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푼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주는 거야. 정말 많은 애들이 이걸 못하더라고요. 뭔가를 잡고 있다고. 15번에는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읽으면 안 됩니다. 8줄 초과하는 문제들을 사실 읽어서도 안 돼요. 넘기라고. 넘기라고. 그러면 이제 재밌는 현상이 발생해. 1등급인 애들은 이렇게 풀잖아? 15분. 15분이 딱 지나잖아? 15분 항상 15분을 항상 명심해. 감각을 15분을 감각으로 잡는다고. 15분이 흘렀다? 딱 쉽게 보고 15분이다. 근데 딱 멈춰. 멈추고 딱 15분이 되었을 때 15분이 정각이 됐어. 15분 정각이라고 할게. 정각이 되면 남은 문항수 잔여 문항수를 카운팅을 한다고. 잔여 문항을 카운팅을 좀 해주세요. 몇 문제인지. 이걸 꼭 해주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의 감각이야. 감각. 계속 이 짓을 하게 되면 15분이 됐을 때 몇 문제 남은 거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15분이 됐을 때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문제의 수준을. 15분이 되었을 때 잔여 문항을 카운팅을 해달라. 초반에 이렇게 한 다음에 15분이 됐을 때 카운팅. 항상 그 15분을 계속 신경을 쓰란 말이에요. 계속 모의고사 실무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정도 되면 15분이 됐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되면 1등급 수준은 4, 5문항이 4, 5문제가 남게 되고요. 2등급은 더 남아. 2등급 실력인 친구들은 5, 6개 남습니다. 5, 6개. 3등급인 친구들은 더 많이 남아. 3등급인 친구들은 6개에서 거의 8개까지 남을 거예요. 6개에서 한 8개 한 7, 8개 약간 중첩이 좀 되긴 되는데 한 6개에서 8개 사이로 남게 되고 4등급은 한 9문항쯤 남을 거예요. 4등급은 이제 9문항 8에서 9문항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8에서 9문항 문제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평균 난이도에서 이렇게 남는다고 일반적으로 이래 여러분들이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4등급 이상인 친구들일 텐데 그러니까 대부분 절반 이상 남진 않아. 절대로. 그렇진 않아. 알겠죠? 내가 뭐 노 베이스로 그냥 시험 본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데 등급에 등급에 무관하게 등급 무관하게 자 후반 15분 보내는 걸 알려줄게. 후반 15분은 등급에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은 다섯 문제만 풀면 돼. 이렇게. 1등급에 대한 다 풀 수 있어요. 15분 남았는데 4, 5문제 남았어요. 다 풀려고 하시면 됩니다. 마음가짐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다섯 문제만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등급인 친구들은 한 한두 문제 남을 수 있어요. 7문제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모의고사가 그 문제가 시험이 난이도가 높아. 그럴 때는 6, 7문제 남으니까 두 문제 또는 한 문제 한두 문제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다섯 개만 맞으면 나는 2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나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수능 물리학 시험을 볼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실력보다 잘 보려고 하면 안 돼. 실력보다 잘 보려고 하는 건 금물이야. 수능 물리학에서는 자신의 등급을 확보하려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2등급이면 2등급은 무조건 맞아야 돼. 더 높이 맞으려고 하지 마. 그거는 운의 영역이야. 운의 영역. 내 실력보다 잘 보려고 하는 건 운의 영역 아닙니까? 그 운을 위해서 바보짓을 하지 말란 말이야. 실력보다 빨리 풀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등급에 무관하게 다섯 문제만 푼다. 그럼 3등급인 애들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19, 20번은 안 읽어도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3등급이야 실력이. 그럼 3등급만 맞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내 실력이 2등급인데 수능에서 3등급, 4등급 맞았어. 그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내 실력이 2등급인데 수능에서 2등급 맞았어.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 왜 1등급 못 받았다고 바보처럼 징징대. 그러면 안 돼. 알았죠? 물론 운이 좋아서 1등급에 맞으면 좋겠지. 그 운은 너희들이 관장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내 등급만 판단하는 거예요. 등급만 맞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에 무관하게 다섯 문제만 딱 푼다고 생각하면 4등급인 애들은 세뇌 문제를 버릴 수 있다. 4페이지 안 읽어도 된다. 나머지 문제만 꼼꼼하게 풀어내면 4등급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4등급 목표가 아니니까 3등급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2등급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튼 초과된 15분이 했을 때 다섯 문제를 초과한 문제들은 못 풀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어야 멘탈이 안 나가. 너희들 종료되기 3분 정도 남았어. 문제가 읽히고 문제가 잘 풀리니?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4분 남았어. 그래도 안 풀리지 않나요? 5분 남아도 안 풀린 애들 있지 않습니까? 5분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욕심을 가지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1등급 수준인데 15분이 됐으니까 다섯 문제가 남았어. 그럼 다섯 문제를 15분 동안 풀면 돼요. 그럴 때는 마지막에 마킹하는 시간 1분 정도 남기고 2분 남았을 때도 풀어낼 수 있어. 머리가 돌아가고. 알겠죠? 2등급인 애들은 15분 남았는데 여섯 문제가 남았어. 여섯 개를 다 풀려고 하면 마지막 남은 시간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다섯 개만 풀겠다고 하면 끝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걸 지키면서 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준수한다는 명분 하에 앞부분을 날림으로 푼 애들이 있어. 빠르게 푸는 거야. 빠르게 풀면 잘 나올 줄 아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채점할 때 의문사가 나와. 1, 2, 3 페이지에서 맞았다.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탕탕 틀리는 거거든. 그건 너희들의 실력 스피드보다 실력 실력에 의한 속도보다 더 빨리 푼 거예요. 니네 실력보다 너무 빨리 풀었다고. 그러면 느리게 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실모 연습을 할 때 그 호흡을 계속 테스트해 봐야 돼. 이 속도면 내가 실수가 나오는구나. 그럼 그거보다 한 10%씩 10%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푼 것보다 10%만 느리게 풀어보죠. 그러면 실수가 줄게 돼 있어. 근데 실수가 전혀 없었어. 앞쪽에. 그러면 10% 더 빨리 풀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 없이 내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한계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실물을 계속 보면서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속도가 얼마인지. 선생님 저는 속도를 늦추다 보니까 그렇게 뒤쪽에 풀 시간이 안 나오던데요. 그게 네 실력이란다. 실전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를 하고 경험치를 쌓아서 실력을 늘리는 거지 빠르게 푼다고 해서 너희들의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 시험보다가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앞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는 속도는 너희 속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풀었어. 그랬더니 뒷부분 문제를 못 풀어. 그게 네 실력이야. 그렇게 풀어야 돼요. 뒷부분에서 시간이 부족한 게 낫지 앞부분에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뒷부분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게 맞아. 그렇게 풀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뒷부분에서도 시간을 남기려면 진짜 실력이 필요한 거야. 평소에 고난도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다양한 모의고사들을 풀어봐야 되고 계속 실험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항상 평가를 해야 될수록 내가 이 정도의 실수가 나왔으니까 더 느리게 풀어야겠다. 아니면 실수가 없으니까 더 빨리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이 평가를 하고 실험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1등급 만점에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실전풀이법이에요. 알겠죠? 네. 좋아. 시험이 끝난 다음에 엔젤처럼 이거 무슨 뜻이야? 못 푼 문제가 있겠죠. 미해결 문제들이 있는데 시간 제한 없이 풀어보세요. 모의고사는 그냥 실력 점검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미해결 문제들을 시간 제한 없이 풀어보고 해설지로 공부하고 강의를 통해서 풀이법을 채워하는 겁니다. 꼭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 실전처럼 시험이 끝난 후에는 엔젤처럼 활용하는 것이 모의고사 활용법이에요. 그건 특난도 모의고사뿐 아니라 모든 모의고사의 활용법입니다. 알겠죠? 네. 가이드 3 나만의 해법 노트를 만든다. 이건 뭐냐면요. 예전처럼 약점 오답 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 틀린 것들 다 때려박아가지고 오답 노트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틀린 것들 중에 해설 보고 또는 강의를 보고 아주 간편하게 내가 틀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컨텐츠가 부족한 시절이에나 한번 틀린 문제를 다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오려 붙이고 다시 쓰고 이런 작업을 했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모의고사 부족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모의고사 컨텐츠를 생산해 주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연구원분들이 진짜 핏담을 갈아 넣어가지고 문제들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많은 회차의 문제들이 얼마나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식형 문제들인데 내가 실수도 틀린 것들을 오던노트로 만들어 볼 필요는 없어. 우리는 이제 그런 오던노트의 시대는 같고 실력 자체를 높이기 위한 해법노트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점 문제라던가 핵심 문제들의 풀이법과 알고리즘을 직접 적어보는 훈련을 하는 자신만의 해법노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오던노트 전통적인 오던노트의 의미는 이제 퇴색되었어요. 필요가 없고 나만의 해법노트 그래서 풀이법들을 꼭 정리해봐. 무슨 해설지를 문장 형식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원리와 계산식 원리와 계산식 그러므로 최종 답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판서하면서 문제 풀어줄 때 하는 방식으로 꼭 자신의 해법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행위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를 하면서 정리해 볼 수 있지. 그러면 실전에 가면 손으로 정리했던 거는 머릿속으로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해법노트를 꼭 만들어 달라. 또한 이거는 내 수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공되는 등급컷이 있을 거야.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수능 기준으로 등급컷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라. 평소에 여러분이 공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못 올라가 있으면 11월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등급은 좀 낮게 나올 수 있어요. 한 등급 정도 낮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무 자체에 대한 수업에서 나오는 제공하는 등급컷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 활용법 특무 자체가 다른 모의고사랑 특별하게 다를 건 없어요. 난이도가 약간 높다라는 것과 그리고 철학을 갖고 만들었다라는 거 수능처럼 생각은 깊게 해야 되지만 계산은 간단한 문제들 그래서 모토 얘기했었죠.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특무 자체가 제작 슬로건입니다. 알겠죠? 이런 걸로 모토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부족한 압박감 하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별화가 돼 있는 거지 사실 뭐 일반적인 실모랑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류가 매우 없다. 오류가 거의 없다. 오류 오타가 거의 없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풀다가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실전 연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검토의 검토를 반복하면서 문제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나 오타들이 발견이 된다면 제가 겸손하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사과를 끝낼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대한 없게 만들었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라 혹시 있다라고 하면 항상 이실짓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겸손하게 사과를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사과가 나오지 않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깊게 계산을 간단하게 특단된 모의구사의 슬로건을 외치면서 이 퀘스트는 마무리할 것이고요. 앞으로 6평 이후에 또는 9평 이후에도 이 퀘스트를 보게 될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때 보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한 겁니다. 잘 활용하셔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